진짜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아요, 그 냄새 때문에. 오늘 스튜디오 냄새는 어때요? 어? 아무 향 안 나죠? 괜찮아요. 근데 누나는 이거 새 옷이죠? 네. 아 새 옷 냄새도 새 옷 냄새가 있어. 새 옷 냄새. 왜 올리고 있는 냄새 맡아야지. 주우지 한번 맡아줘. 제가 인어의 향수를 뿌려가지고 아까. 괜찮아요? 되게 방금 샤워하고 나온 그 비누 냄새. 방금 깼는데 그 냄새인가 보다. 좋다 방금 좋다. 내 옷을 올리고 냄새 맡아야지. 주우지 한번 맡아줘. 나도 냄새 안 나. 대우, 대우 한번 맡아줘. 대우, 대우 아나운서. 살냄새, 살냄새. 저 형은 아마 누룩냄새 날 거야. 누룩냄새 날 거야. 안 좋아한다. 아니? 싫어한다, 싫어한다. 그..그냥.. 그냥! 그냥 샤워도 한 지 좀 오래 지났고 방금 내가 내 침대에서 일어난 냄새? 되게 뭔가 좀 습하다. 그렇죠, 뭔지 아주.